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는 2023년 9월 12일 12시 32분에 이번에는 저우의 도롱이엇못에서 아롱이엇못으로 왔습니다. 옛날 화전을 일구어 살던 젊은이가 노부모에게 쌀밥 한번 봉양하는 것을 소원하다가 산이 논일 때까지 파보겠다는 일념으로 바위를 깨 내려가기를 서너 해가 지난 어느 날 새벽 지친 몸을 쉬다가 깜빡 잠이 들었는데 꿈에 웬노인이 나타나 벽씨를 뿌리지 않고 왜 잠만 자느냐며 호통을 쳤다. 젊은이가 눈을 떠 보니 깨 내려가던 바위덩어린 온데간데였고 일대가 질척질척한 논으로 변해 있었다. 효자설화를 뒷받침하던 지금도 물이 많지 않는 산정답의 형태를 갖추고 있으며 아롱이엇못은 해발 1111미터의 고지대 위치한 보기듬은 자연늪지다. 또한 주변에 드넓은 야생화곤락지가 현성되어 있어 생태연구에 귀한 자료가 되고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명품 하늘숲기라고 리본을 달아주세요. 사실은 여기에서 이렇게 저희가 왔고요. 바로 여기입니다. 특별하게 크진 않습니다. 그냥 소규모로 논을 줄 수 있을 정도로 그런 형태고요. 고위에 초등학교 아까 보니까 무슨 예터가 있던데 잠시 저희가 삼거리 길에다 부터 보여드릴게요. 날씨는 참 좋고 해발 1100미터라 올테는 좀 약간 서늘한 기분도 있습니다. 요것입니다. 조그마한 소규모의 형태의 논밭이고 요게 위에로 가면 또 하나 조그마한 게 요렇게 이어지면서 어 뭐 한 50평에서 100평 정도 될려나? 어 그 정도. 요 위에도 요렇게 습지의 형태의 물이 마르지 않는 형태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불가 멀지는 않으니까 뭐 아롱이엇못, 도롱이엇못 이름은 참 좋습니다. 아 그래서 요렇게 이제 물이 내려왔던 자국이 있고 요리로도 아까 요쪽으로도 내려오는 길이 있고 요쪽에 올라가면 이제 다른 게 있으니까 거기까지 한번 촬영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제 멀지 않아. 한 9월 중순 정도 넘어가면 여기도 단풍이 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날씨도 뭐 약간 서늘하고 추운 느낌이 들 정도로 새벽에는 그렇다 보니까 여기 있습니다. 울락국민학교 예터. 67년도 3월에 구례국민학교 백운문교 설립이고 해서 2020년 3월 28일 울락국민학교 총동창회에서 요렇게 해서 했던 자리. 어 아마 이게 그런 자리 같습니다. 보니까 요렇게 해서 있던 자리. 요게 아마 이제 학교 그 앞에 그거겠죠. 내가 볼 때는 뭐 교문에 항쟁하는 그런 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렇게 한번 해보고 음 탐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코스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